성 프란치스코 화비에르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성지성당 보좌 이정철 아니채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왜 둘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오늘 복음의 첫 문장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가면서 라고 지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다는 표현 아콜루테오는 알파와 켈레우토스의 합성어인데 그 말 안에 이미 길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스오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나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그분과 함께 할 때 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내에서는 사랑받는 제자 또는 다른 제자로 불리는 인물의 주님에 대한 끊김없는 뒤따름을 드러내고 이 제자가 주님과 갖는 특별한 가까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데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눈먼 사람이 왜 하필 둘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둘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의문이 깊어져 갈수록 복음의 의미에서 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주는 의미 찾기에서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눈먼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을 의미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서술로 바라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답을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복잡하게 답을 찾습니다.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문제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복잡한 문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믿는 것 하느님을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는 보다 단순하게 주님께서 내 삶 안에 함께하심을 믿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하게 주님께 다가가 기쁨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성지성당 보좌 이정철 안희채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정철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인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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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